남자분들은 본인은 안 보였어 아니 왜냐하면 저기 남자분들은 안 보였어 본인은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아까 저쪽에 있었는지 여자분들은 한 분은 두 분만 보였는데 그때 저기 뭐야 저분이 전 보는 양반이 여기 왜 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본인들도 저기에다 맡길 텐데 본인도 철학하오? 아니요. 시작한 건 아니야? 네네. 그냥 뭐 이게 장난으로도 안 배우고 있어? 네.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요? 아니면은 아니 기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계속 잘 될지 연결이 될지 사업을 하시는 거야? 아니 아니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본인도 철학하냐고 내가 물어봐. 아 그건 아니고 그쪽은 아니고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점차 잘 안 되니까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그치. 근데 뭐 젊어 보이는데 몇 년생이세요? 7,4년생이요. 7,4년이요. 보기하고 다르게 드셨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점점 안 되니까 애들도 없고 수입은 줄어가고 하니까 계속 잘 될는지도 궁금하고 또 제가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데 둘이 어머니 건강이 좀 어떨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일단은 올해 음식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별거 아닌 걸로 갑자기 병을 확 끌어당길 때가 있는데 지금 엄마 얘기하니까 갑자기 음식이 얹히거든? 나름 특히 드시지 말고 정정해 보여도 음식 끝에 괜히 탈이 들 수 있다 그러시니 어머니 건강은 다른 것보다는 음식 끝으로 들어둘 병이 있으니 조심하시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주변에 위문을 가야 되는 일이 많겠지만 혹시 가더라도 그곳에서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 집안 우리 집안 부고가 들려도 거기 가서 식사는 안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엄마가 좀 그런 부분에서 건강에 좀 염려가 되신데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기준님 본인은 몰라 지금 내가 사주를 풀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할머니가 영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본인은 다른 회사 설립된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 시간도 좀 자유롭게 써야지 되는 사람이고 또 워낙에 한 군데 딱 묶여가지고 하면 좀 답답할 수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일을 완전히 바꾸자고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사업이냐 사업하시냐 물어봤냐면 본인 거를 하나를 해도 될 것 같거든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서서 할래니까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시는 건데 일단은 아이를 가르치는 거는 본인 성향상은 잘 맞아요. 안 맞지는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배운 게 그거라 다른 거는 못해요. 하시겠지만 또 사람, 한 아이에 또 엄마가 잘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또 거기에서 입소문이 퍼지듯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런데 올해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야 될지 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뀔 일은 있을 것 같아. 기운이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뭔가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그 시절이 여름은 조금 어렵게 넘어가야 될 거예요. 여름은 좀 어렵게 넘어가서 가을 정도가 되면 조금 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이를 관둘 수는 없어. 못 관두죠. 못 관두고 솔직히 말해서 보기에는 저기 청당동 며느리처럼 생겼거든. 그런데 생긴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사주가 사나워. 본인이 팔자가 세다 얘기하기도 사실 어려운 관상인데 근데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금전이 항상 넘칠 만하면 누가 꼭 도둑이 숨어서 가져가는지 쏙쏙 빼가고 또 본인이 조금 누구한테 좀 누가 나를 조금 도와주고 좀 내려주고 이를 받을 저기가 안 돼. 그리고 보기하고 다르게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건 본인이 조금 옆에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서도 본인이 사실은 더 대접받고 대우받고 살 텐데 참 인간의 덕이 좀 부족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도울 사람은 많고 나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한스럽구나 싶고 그리고 또 일가친척 다 있고 부모, 형제 다 있어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건사할 일이 너무 많아.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래도 자꾸 그래. 막내래도 왜 내가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 있지? 이제 좀 그런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본인 사주가 본인 아니게 본인 아니게 여자로 태어나 좀 세진 것 같아. 혹시 이산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자꾸 그게 잘 안... 잠시만 본인 몇 년생이세요? 아까 74년생이라 그랬나요? 그러면은 뭐 그거... 뭐 청약 같은 거 걸어놓은 거예요? 청약은 아니고 임대인데 아기인데 이게 빠져야 되는데 몇 일 며칠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내는 거야? 엄마 이름으로 내는 거야? 제 이름으로. 몇 일 며칠이에요? 10월 7일이에요.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 10월 7일? 네. 언제 걸어놨어? 작년이에요. 작년? 네. 자꾸 뺏기는구나. 밀린다. 본인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밀리거든. 올해까지? 내년까지도 밀려. 근데 이동, 변동수가 있으니까 4월에 지금 뾰족한 수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 이번 돌아오는 음력 4월에 부처님 달 때 그 때 만약에 소식이 없으면 또 밀려요. 이해돼요? 4월, 6월 이렇게 봤을 때 그 때 이동수가 외려 차라리 이동이 떴을 때 그럴 때 이사와 맞물려가지고 좋은 소식일 때가 있는데 만약 그게 밀어간다. 그러면 4월, 6월 밀어가면 계속 밀려요. 이번 4월, 6월을 봅시다. 음력 4월, 6월. 그럼 양력으로 5월 달에 될 것이고 지금이죠. 5월 후반기에서 6월 초겠지. 그리고 이제 뭐 음력 6월이라 하면 7월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봐봐야지. 건강을 할까요? 계속? 조금 조금씩 뭐가 지금 고장이 나요. 당연히 고장 날 때가 되고 그렇죠. 반평생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당장에 지금 큰 병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근데 조금 조금씩은 시술이든 뭐든 하게 되는 게 내년이 좀 그래. 올해도 있지만 내년.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혼자 살까요? 누구를 좀 만나볼까요? 엄마가 있는 동안은 사실은 어머니와 같이 계실 때는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혼자 살아요? 뭐 밖에서 예인은 둘지 모르고 밖에서 사람은 둘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사람이라고 끌어안고 사익이가 사실은 그 자리에 내 엄마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렵다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